버저리랑 나물은 맛 편하기 전에 빨리 먹고. 전에 것도 하나도 안 먹었네? 주로 사 먹었어. 왜, 맛 없었어? 네. 아니요. 그건 아니고.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나 깨끗이 해 주면 될걸. 괜히 맛대가리 없는 걸 해가지고 와서는. 맛있어요. 맛있는데, 진짜로. 그치? 바빠도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돼. 할 말 있으니까 일찍 좀 보자. 저 가볼게요. 아, 창. 저쪽 방 오늘도 청소하지 말까? 네, 제가 할게요. 들어가지 마세요. 너너너너너넌. 눈태이 깍쎄 보여? 어서도 터진 거 마냥. 여보, 에스키모 화장이잖아. 무슨 웃기 화장. 방에만 주고 가? 조용! 나 건들지 마. 나 지금. 누구 하나 착살내러 가는 길이니까. 야한 병을 썰어요. 우리 딸 파이팅! 고마워. 두개. 이 수. 두려움의 끝은 파멸뿐이다